많은 분들께서 이중 지문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일 지문만 연습했던 많은 학생들인데 지문의 개수가 2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읽을 양도 많고 또 5개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 때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지문에 있나 두 번째 지문에 있나 이런 것조차도 사실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중 지문만을 위한 독특한 독해 방법은 없을까요? 이런 질문을 저한테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100% 이중 지문을 공략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이중 지문 둘 중에 편지나 공지에 해당되는 글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문의 순서를 두 번째 지문부터 읽는 것이 나름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사람이 편지를 썼다면 편지나 공지를 했다면 두 번째 지문에 답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쓰여 있는 지문을 먼저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앞서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가령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한테 답장을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정말 음식은 정말 맛있었는데요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았네요 다음번에 갔을 때는 이런 서베이가 다시 있으면 저는 꼭 좋은 얘기를 써드리고 싶네요 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지금 음식 내용 얘기하고 있죠 그럼 한 업체에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저희 업체에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서베이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썼다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답장을 보면 처음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지문은요 이중 지문 중에 두 번째 지문의 편지에 해당됩니다 과연 제 말이 정말 효과적인지 정말 들어봤는지 같이 확인해 보자는 얘기죠 자 편지를 쓴 사람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사이먼 씨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사이먼 씨가 썼나 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에서 사이먼 씨에게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On behalf of Hansel Hotel 한 호텔을 대표해서 I would like to apologize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For our hotel not meeting your expectations 바로 당신이 기대했던 바에 부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두 번째 편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편지는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? 제가 호텔에서 묵었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너무나 다르네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?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에서 호텔의 서비스가 기대에 부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객한테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맞는지 보겠습니다 문제가 샬롯 사이먼의 편지의 목적을 묻는 문제였어요 즉 첫 번째 지문의 목적을 묻는 문제인데 이게 첫 번째 편지입니다 I would like to tell you about a disappointing experience 정말 실망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호텔에서 묵었는데 좋지 않은 점을 얘기하면서 컴플레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? 첫 번째 지문을 우리는 아까 안 읽은 상태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문을 먼저 보고 나서도요 그래서 결국 사이먼의 편지가 갖고 있는 목적은 뭐였냐면 호텔 서비스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정답이 make a complaint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중 지문을 풀 때 두 번째 지문을 먼저 읽으면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즉 두 개의 지문을 완벽하게 다 읽어서 문제를 푸는 경우와 두 번째 지문을 읽었더니 첫 번째 지문이 예상이 된다더라 그럼 첫 번째 지문을 파악할 때 속도가 빨라지고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지문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편지나 공지가 들어가 있다면 이 방법을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 ממנhot 한글자막 by 한ais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길 remedy 감사합니다.